대박! 누가 하나 먹었다, 누구야. 범인 요 녀석. 약간 설탕 코트는 살짝 들어있어서 새콤달콤해요. 빵은 완전 촉촉한데 생크림까지 있어서 이 겹겹. 그리고 망고가 진짜 신선하고 그리고 얘 크림이 약간 새콤하면서 빵이 촉촉해. 여러분, 케이크 콤체크 씬주가 끝을 달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봉투 옷을 입고 봉투 옷을 입고 또 목소리래. 진짜요? 어떻게? 너무 좋았어. 진짜 저희가 처음으로 하잖아요. 차이적이라서. 올리비아 해양! 어딨어요? 아니에요, 저는 아니에요. 아니에요, 멤버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누가 아세요? 응원봉을 팬분들 들고 있는 걸 저희가 처음 본 거예요? 맞아요, 맞아요. 와인아, 빨리 빨리! 열심히 할게요! 완전히 열심히 할게요! 완전히 열심히 할게요! 완전히 열심히 할게요! 완전히 열심히 할게요! 안녕! I love you!